여러분들이 직접 와서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저걸 어떻게 장대로 건너지? 숨이 딱 막히고. 이게 뭐야? 이거는 강이잖아. 그냥. 과연 그들은 저 넓은 강을 장대로 짚고 넘을 수 있을까요? 챔피언 야코의 안내를 받아 훈련장으로 향하는 멤버들입니다. 도착한 곳은 퀘어재팬 대회가 열리는 실제 경기장. 오늘 멤버들은 이곳에서 실전 대비 훈련을 합니다. 직접 와서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경기장. 여기서 어떻게 훈련을 할지 막막합니다. 챔피언 야코의 실전 대비 훈련 1단계. 바로 모래사장 도약배 훈련부터 시작합니다. 챔피언 야코의 실전 대비 훈련을 합니다. 챔피언 야코의 실전 대비 훈련과 재발한 공격자가 있습니다. 쟤 어떻게 해? 조심하고 굴락! 오 뭐야 뭐야? 오 전한다! 오 웬일이야? 한번 해보니까 해볼 만하더라고요 아 이 느낌이구나 딱 알겠어요 몸이 딱 알겠어 자 형 형 파이팅! 미친듯이 달려오세요 형 달려서 그냥 잡아버려? 네 잡아버리세요 저도 그 생각밖에 안 해요 파이팅! 아 진짜 그냥 할 말이 없다 아니 내가 문제를 얘기해봐 안 뛰었어요 문제는 안 뛰었어 겁먹었어 그냥 달려와서 그냥 매달려 버렸어야 하는데 구멍에서 탈출하고자 계속 실패하면서도 훈련을 멈추지 않는 혐오 아 그러나 성공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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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dark 아 O dark 몸도 지금 피멍이 들고 막 힘들지만 제일 힘든 건 마음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형으로서의 부담감 챔피언 야코의 실전lä비 훈련 2단계 장디 짓고 3미터 개울 건너기. 나 이제 이건 너무 죽겠다, I can do it. 개울폭 3미터. 그동안 훈련했던 것에 비해 폭이 꽤 넓은데도 우리의 성윤이는 자신감을 보입니다. 오이 멋지다. And pull up. Yes, better. This one was good. You fool me? You fool me. You fool me. You fool me. 그냥 물 생각 안 하면 되는 거야. Yes. It's a good one. It's a good one. Yeah, it was okay, but try. It's not the climbing. Yeah, it was okay. But now the climbing. It's not the climbing. Oh, it's not the climbing. It's a good one. Okay, okay. Not too low. Most of the time you grab it here. Here. Yes, it's better. And walk quick. You do it good walking. Okay. 전무 도전! 되게 단계적으로 잘 가르쳐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끝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포기하지 않고 애정 어린 눈길로 정말 잘하는 분들을 모셔봤습니다 이게 이분들이 다 챔피언 경력도 있으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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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2,008th national championship에 도착했습니다 18,63m 19,63m 1m 가까이 마지막은 포스가 더 이상 그니까 그니까 11,12년 전에 17m 19cm 19m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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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